대전시가 내년에 도입하려던 신혼부부에게 500만 원의 결혼장려금을 주는 정책을 이달부터 앞당겨 시행합니다. 청년들의 결혼을 장려하고 나선 건데, 저출산 인구 소멸문제와 직결되는 양육수당은 절반으로 줄여서 앞뒤가 안 맞는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김지혜 기자입니다. 대전시가 청년들의 결혼을 권장하기 위해 신혼부부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는 정책을 조기 시행합니다. 만 19살에서 39살의 청년들과 초혼 부부들이 대상으로 당초 내년 시행을 계획했지만 올해부터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금년 1월 1일부터 행정 절차가 완료되는 시기 사이에 결혼한 부부들에 대해서는 별도의 신청기한을 두어 소급해서 결혼장려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2살 영아를 대상으로 한 대전형 부모급여도 신설합니다. 정부는 1살 이하 자녀가 있는 가정에 부모급여를 주고 있는데, 대전시가 이달부터 2살 영아까지 월 15만 원을 자체 지원합니다. 다만 태어나 2살까지 아이가 있는 가정에 월 30만 원씩 지급하던 대전 양육수당은 올해부터 월 15만 원으로 절반 삭감했습니다. 재정 부담에 조정이 불가피하다는 건데, 실제 양육수당, 아동수당, 부모급여 등 대전시의 육아 지원금 예산은 지난해 1,079억 원에서 933억 원으로 146억 원 감소했습니다. 세수 감축을 고려하면서 양육비 경감을 위한 여러 가지 유사한 부모급여, 아동수당, 양육기본수당 이 세 가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저희 이번에 금액도 조정을 하고... 파격적인 혜택을 앞세워 청년들의 결혼은 장려하면서 정작 저출산이나 인구 소멸과 직결되는 육아 지원금을 줄이는 것은 모순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MBC 뉴스 김지혜입니다. MBC 뉴스 김지혜입니다.